기상캐스터 배혜지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부를 살피는 이재우 씨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은 노숙인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대전에 내려왔지만 대전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사이버대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처음 대전에 올 때부터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살아보고 싶었어요. 살아보고 싶어서 여기 와서 처음 상담하고 준비하고. 시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주거 등 기본적인 지원도 하지만 노숙생활로 위축된 이들의 심리치료는 물론 인문학, 운동수업 등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매년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노숙인의 수는 100에서 150명. 이씨처럼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다시 사회에 나선 노숙인은 지난해에만 8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숙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어렵게 돌아간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자립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편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노숙인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자립은 본인의 의지와 예산지원 만큼이나 주변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걷어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는 주민 160여 명이 모여 강강술래와 민속놀이를 함께했고,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달 관측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서산, 해미읍성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도 달집 태우기와 지불놀이, 볏가리떼 세우기 등이 펼쳐져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빌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지역 전공의들이 엿새째 진료를 거부하는 가운데,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전공이 부족 등을 이유로 119 구급차량의 환자 이송이 늦어진 사례가 1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의 4분의 3가량이 이탈한 지역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의료 공백이 급격히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원 제12형사부가 서로의 지인 사이의 말다툼으로 벌어진 시비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은행동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46살 남성을 우연히 마주쳤다가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버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올해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시가 관리하는 모든 CCTV에 인공지능 기술로 비상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는 현재 전체 CCTV의 38%인 1,200여 대회만 적용된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사고 대응과 실종자 수색, 수배 중인 차량 검색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을 늘리고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보안 등 비상벨 등 도심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수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임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임산물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밤과 긴 품목부터 생산자와 수출 업체 사이의 협업체를 구성하고 우수 임산물 수출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식문화의 확산과 건강한 임산물의 선호도 증가 등의 요인을 적극 활용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충남도가 NHM 페이코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식당과 카페 등에서 급식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급식 지원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낙인 효과가 줄어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중,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